안녕하십니까? 앵귤러의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앵귤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앵귤러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볼까요? angular.io죠?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니까 앵귤러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써져 있죠? One Framework Mobile and Desktop 앵귤러라는 하나의 프레임업을 이용해서 모바일과 Desktop 모두 모바일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안드로이드와 iOS 그리고 데스크탑까지 모두 다 하나의 프레임업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렇게 써 있네요. Develop across all platforms 그러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개발해 갖고 모바일과 데스크탑, 다양한 플랫폼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소개해 주고 있네요. 또 다른 장점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스피드 앤 퍼포먼스라고 하죠? 맞습니다. 앵귤러는 스피드와 퍼포먼스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유사한 뷰 라든지 리액트 같은 좀 더 가벼운 라이브러리가 있죠? 뷰와 리액트가 좀 더 가벼운 경량화되어 있는데 포커싱을 맞췄다면 앵귤러는 오랜 역사와 안정적인 프레임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팻 리스트 예제를 동일한 형태로 뷰와 리액트로 같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Incredible tooling이라고 나오죠?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앵귤러의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개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ID, Integrated Development, Development Environment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앵귤러의 CLI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등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직접 이거를 실행해 보고 직접 우리가 만들어 보는 것이 이번 Getting Started의 챕터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으로서 오랜 역사를 상대적으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레임업이죠. 앵귤러 그리고 앵귤러.js 저 같은 경우도 앵귤러.js가 처음 나왔을 때 버전 1부터 해서 2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면서 쓰고 있는데 우리의 필요에 맞게 장점과 단점을 잘 살려서 활용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Getting Started를 갈까요? Getting Started에 보면 새로운 예제를 갖고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펫스토어의 전 버전인 펫리스트라는 우리의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일단 우리가 설치를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에는 사전 설치 단계가 있습니다. 프리리퀴즈트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Node.js와 그 다음에 Node.js을 기반으로 하면 NPM, Node Package Manager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앵귤러에 CLI를 설치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프로젝트죠. 우리가 그걸 실행해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새로 만든 프로젝트, 그러니까 워크스페이스를 갖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내용을 보는 것이 이번 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앵귤러를 실행하려고 하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먼저 사전에 설치해야 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Node.js입니다. 앵귤러나 뷰 모두 이제 Node.js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Node.js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ode.js.org입니다. 자 홈페이지를 방문하면은 먼저 자기의 그 머신, IPC, Mac에 맞는 가장 레코멘드드 한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노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버전, 서포트되는 버전을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PC에서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에 맞는 버전을 설치할 거고요. 단계별로 따라가면 되죠? 먼저 라이센스를 어그리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설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기본 위치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도 별도로 바꾸지 않고 그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설치를 하면은 이제 패스까지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데서나 이제 노드가 실행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PC의 그 성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은 노드.js가 이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노드가 다 설치되었으면 노드가 잘 우리 머신에 설치가 되었는지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명령창 커맨드 라인에서 한번 실행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윈도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에서 액세서리 밑에는 커맨드 프롬프트를 띄워서 실행하고 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노드 마이너스 V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설치되어 있는 10.15.3 버전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드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노드를 기반으로 하고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를 이용해 갖고 우리가 앵귤러 CLI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CLI가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앵귤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명령들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명령창에다가 npm install-g global 옵션이죠? 그 다음에 add하고 앵귤러 슬래시 CLI 이렇게 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사용할 경우에는 앞에 superuser2라는 수도를 앞에 붙여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실행하면 우리가 필요한 앵귤러 CLI 패키지들이 자동으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나중에 앵귤러의 여러가지 명령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컴포넌트들을 넣고 하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역시 설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npm-v를 실행하게 되면 설치된 npm의 버전이 나오죠? 6.4.1 6.4.1 버전이 제 PC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CLI를 설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 그러니까 workspace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직접 CLI를 이용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앵귤러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ng라고 쓰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젝트, 그러니까 workspace를 만들기 위해서 new라는 명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 workspace의 이름을 주게 되죠. 어떤 이름을 줄까요? 앵귤러 path list라는 이름을 주고 실행을 하면 우리가 앵귤러 path list라고 하는 workspace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먼저 질문이 나오네요. 뭐냐면은 앵귤러 라우팅을 쓰겠느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앵귤러 라우팅이 뭐냐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고요. 일단 yes, 우린 사용할 거니까 yes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스타일링이라고 하죠. 화면을 이제 꾸미는 내용들을 어떤 걸 쓰겠느냐 나옵니다. css, scss, 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린 여기는 가장 기본적인 css를 이제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css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스타일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화면을 꾸미는지요. 자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주고 선택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앵귤러 cli가 그 ng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다운로드, 필요한 내용들을 다운로드하고 자기가 설치하면서 자기가 알아갖고 우리 앵귤러 path list라고 이름을 준 새로운 workspace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앵귤러 cli가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니셜 스켈레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뼈대죠. 기본적인 뼈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스 코드들이 src라는 폴더 밑에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테스트 파일들도 이제 몇 개 만들어질 것입니다. 테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e2e라는 폴더에 만들어집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설정 파일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한번 볼 것입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그 앵귤러 cli가 고생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앵귤러 path list 프로젝트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졌어요. workspace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할 일은 먼저 새로 만들어진 폴더로 이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명령창에서 cd하고 앵귤러 path list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앵귤러 path list라고 하고 실행해서 그 하위 폴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 명령은 어떤 것입니까? 그 ng 서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픈이라는 옵션입니다. 붙여주게 되면은 이게 실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띄우고 거기에 로컬 호스트의 웹서버를 자체 웹서버를 하면서 진짜 이 개발한 내용들을 이 소스 내용들을 실행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이 다 끝나고 나면은 실행이 되면서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만든 우리 소스 코드의 내용들이 여기 실행돼서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 보면은 로컬 호스트의 4200번 포트에서 실행이 되죠. 주소창을 보면요. 지금 있는 내용은 템플릿 내용인데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가 CLI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지금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봤고 우리가 원하는 패스 리스트 애플리케이션을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